지금 안 오려고 계속 참았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정말 소원이가 빨리 힘내고 행복하고 계속 화이팅해서 뵙겠습니다 수건 많이 준비하셔야 될 영화가 나타났습니다 잘 봤습니다 아, 저는 필요한 얘기를 따뜻한 영화인 것 같아요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고 어쨌든 너무 잘 봤습니다 저로 함께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어른들이 꼭 봐야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영화 되게 감동적이고 슬프게 봤어요 가족에게 필요한 서늘해지는 가을 꼭 필요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통에 연연하지 않고 회복하는 모습들 많이 보여줘서 보는 사람도 너무나 따뜻한 영화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따뜻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영화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힘을 주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 그거를 보여준 영화라 대단히 좋은 영화라 저희가 하는 일도 많이 보람을 주는 게 있어요 오늘 안경 잘 쓰고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울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눈물이 나요 꼭 필요한 영화 그래서 꼭 봐야 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소원아 힘내 행복해 화이팅 소원아 화이팅 는 미안해서 날씨가 sneak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